저희 아버님 어머니께서 옛날에 부르시던 노래 제가 뱀곡 엮어봤어요 옛날 노래 아시면 같이 불러요 너무 눈빛이 외로워도 들지 못하고 아름다움을 웃으며 고맙습니다 아름다워 환아주라 이 맘에 있어라 너무나 영광뿐아 어디 있어버려 너무나 마지막 마지막 노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한 번씩 백송희씨와 함께는 마지막 노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오빠 오빠 일어나 가사를 깜빡 써놓아 가사를 깜빡 써놓아 흠 흠 흠 흠 흠 안오시면 괴로워지는 아 아 강불 손 그리워라 강불 손 흠 흠 흠 내가 너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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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지막에 같이 해요 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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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흠 흠 흠 이 흠 흠 흠 흠 아 흠 Zo 창 흠 가슴 아는 날엔 없더라 여러분 재밌게 봐 이번에는 성방을 선생님이 나갑니다 여러분 자 이리 보여주세요 마지막 오세요 내 가위와 비교진 주어져 내 가위와 비교진 주어져 나 못할라 천세 따라와 자 고정한 성색 마지막 오세요 최고 19살 선색 시간 너를 바쳐 사랑한 그 이름 종락선색 시간 사랑한 그 이름 정락선색 시간 네 마지막 오세요 마지막 오세요 마지막 오세요 마지막 오세요 네 아멘 우리의 꿈에 지쳐서 우리의 꿈에 지쳐서 우리의 꿈을 밝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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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가수님들께서 자기 노래 끝나면 원래 가는데 가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해 주시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아서 처녀 뱃사고 요노래를 여러분과 다같이 합창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하는데 다 일어나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오빠도 빨간 장바 오빠도 야 가수분들과 우리 백송희씨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하고 처녀 뱃사고 합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늦게까지 이렇게 남아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또 보던 얼굴 오라버니들 많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사랑하는 동생도 왔고 저쪽에 오늘 인형이 얼굴 되게 이뻐 보인다 좋아가 지금 내가 거짓말이야 인형이 언니가 제일 이뻐 야송희 빼고 인형 언니야 아무튼 우리 인형 언니가 이렇게 좋은사람 회장님 충분히 늦게까지 계셔서 좋고요 여정의 우리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쪽에 우리 오라버니 감사해요 콧소리 팍팍 통화하죠 네 저기 천여배사공 드리면서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오늘 어떻게 대툼이 괜찮았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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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앞가슴을 베치면 우유한 자녀가 쓴 너의 편들 보람이 새해 아멘 시기지 못해 봐 소원의 마음의 수준이 없을 때 에이 아멘 너 모두 사랑하라 산길을 서올라 네 감사합니다 자리 남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너무너무 고생하신 한 분이 계셔요 우리 이 대표님이라고 이원서 대표님께서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백성이 여기에 세우려고 음으로 양으로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큰 박수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감사합니다.